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영어를 아이에게 노출해 줘야 하는 이유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 영상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아직 못 보셨다면 위에 카드로 걸어두겠습니다.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노출을 거의 처음 하는 8세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8세 아이 영어 노출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바로 거부합니다. 왜 거부를 하냐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의 인지 수준이나 나이 수준에 맞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국어 수준 또한 그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영어 수준은 저기 그런 인지나 모국어 수준에 비해서 영어 수준은 당연히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공백이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영어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영어는 어렵게 되고 혹은 영어를 쉬운 것으로 바꿔버리면 컨텐츠 자체가 시시하고 유아틱해서 재미없어서 아이가 안 보게 되는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 영어 노출이 아주 늦었구나 빨리 공부를 통해서 영어를 바짝 좀 땡겨봐야 되겠다 영어 단어도 외우게 하고 독해 연습도 하고 문법 공부를 통해서 빨리 그 공백을 메꿔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시지만 정작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때 영어를 처음 접하는데 공부로 접하게 되니까 영어를 대하는 감정이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아 또 외워야 돼? 또 해야 돼? 이 규칙 같은 건 뭐야?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읽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영어에 대한 감정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모님은 인지 수준과 영어 수준의 공백을 메꾸고 싶었지만 결국은 아이에게는 좋지 않은 영어 감정을 선사하게 됨으로써 단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영어를 접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어 습득이 필요한 그런 충분한 양을 당연히 채우지 못하게 되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이 문제를 꽤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림파파랑 함께 달려볼까요? 아이의 인지 수준, 모국어 수준과 영어 수준의 그 갭을 줄이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리더스북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리더스북은 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레디 투 리드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RT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면은 그래도 좀 아이가 책을 듣고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하냐면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아이의 문자 읽기를 돕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안에 있는 글을 쉽게 바꾸어 놓은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 소재 자체가 유치하거나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레디 투 리드 시리즈의 로빈 힐 스쿨 그 시리즈 중 하나거든요. 이 로빈 힐 스쿨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그 배경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초등학생이고 학교가 배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이 책을 보면은 어? 이거 나의 이야기인데 어? 맞아.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서 공감하면서 보기는 좋은데 그런데 리더스북이라는 게 문자 읽기를 위해서 쉽게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아이가 듣고 읽는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인지 수준에는 부합하면서 영어는 낮게 기술되어 있는 책의 대표가 바로 리더스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더스북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Greenlight Readers, Ready to Read, ORT, I Can Read, Osborne Reading Series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리더스북들을 검색해 보시면서 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취향의 책이 어떤 것인지 일단은 프리레벨 혹은 레벨 1 중에서 아이의 코드에 맞는 책들을 선택하셔서 보여주시면 영어는 쉽게 쓰여져 있는데 책 내용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그런 책들을 다수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인지 수준, 모국어 수준과 영어 갭을 좁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그림책이라고 하면 마냥 쉬운 책만 있을 것 같고 그 그림책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영어 그림책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소재가 유치하고 아주 유아틱하면서 영어 수준이 쉬운 책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많습니다. 책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책의 난이도도 다양하고 그 난이도에 따른 소재도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 게 영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어 책을 활용하곤 하는데요. 영어 수준은 낮지만 아이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해주고 재미를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Where's 할머니 같은 경우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안에 있는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말도 일부 섞여 있어서 재밌게 보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Mel Fell이라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책 구성이 독특하게 되어 있고 영어가 어렵지 않지만 아이가 와 막 빠져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리더스북과 비슷한 책이기도 한데요. 이런 Fly Guy라는 리더스북과 그림책의 약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책인데 영어가 쉽게 쓰여 있으면서도 아이가 재밌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코드가 재밌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유튜브에 보면 연령별 책 추천 혹은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일상으로 영어 책을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코드 그런데 영어가 좀 쉽게 쓰여 있네? 그러면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영어 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I의 수준에 맞고 코드에도 맞는 그런 책들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I의 모국어 수준, 인지 수준과 영어 수준을 좁혀주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영어 영상을 볼 때 우리말 더빙판을 활용한다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습득하는데 갑자기 우리말 더빙이 웬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말 더빙판이 있는 영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말 더빙을 최초 1회 혹은 많게는 2번 정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영어 영상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냐 하면 8살인데 영어 영상을 처음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이에게 처음으로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엔칸토 같은 그런 영상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가 잘 안 봅니다. 왜? 처음에는 그림 때문에 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버티기에는 영어가 너무 풍성하고 많은 거죠. 아 우리말로 보여줘.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더빙판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에게 그 우리말 영상을 통해서 아이의 머릿속에 그 영화나 시리즈물의 내용을 전부 다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영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대사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초 1, 2회에 한해서 우리말 더빙판을 본 후에 영어 영상을 보여주면 아 그때 이런 내용이었지 대략 줄거리가 이렇지. 마냥 영어 영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거부감 있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 더빙을 활용하는 것은 한 가지 아이와 약속이 필요합니다. 영어 영상을 보기 전에 처음 한 번 혹은 많게는 두 번 정도는 우리말 더빙을 허용해 주고 아이가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영어 영상을 봐야 한다는 약속을 한 후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딜 없이 이런 약속 없이 아이에게 우리말 더빙판을 보여주게 되면 계속해서 아이가 우리말로 보여줘 계속해서 우리말로 보여줘 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사소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말 더빙판 활용은 유튜브로는 조금 힘들겠죠. 유튜브가 모든 것이 우리말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활용도 측면에서 높은 것이 넷플릭스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정 탭에 언어 설정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말로 들을 것인지 영어로 들을 것인지 그렇게 코드 스위칭을 바로바로 손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그래도 이 영어 영상 보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영어 더빙판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우리말 더빙판을 보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영어 영상을 자꾸자꾸 보면서 머릿속에는 영어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아예 생어로 몰랐지만 이제 우리말 더빙을 통해서든 그림을 통해서든 영어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많아지고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영어로만 봐도 부담이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기에는 우리말 더빙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지수준, 모국어 수준과 영어 갭을 줄여주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영어가 친절한 영어 영상을 활용하자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여러가지 영어 영상을 좀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보면 제가 추천드리는 57종의 양질의 영어 영상 재밌는 영어 영상들을 리스트로 쭉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친절한 영어가 있는 영상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많이 담긴 영어 영상을 찾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담긴 영상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유아틱하거나 아주 시시하거나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이유식 같은 그런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런 영상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괜히 유튜브가 최고야 라고 하진 않거든요.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영어책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풀 종류가 너무나 많듯이 영어 영상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손품은 조금 파셔야 되겠지만 아이의 인지수준에 맞는, 아이의 코드에 맞는 그런데 영어는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많은 그런 영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8살인 아이에게 영어 노출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Art for Kids Hub라는 게 있고요. Treehouse Direct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탑재되어 있고 영어의 난이도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도 활용해 볼 수 있고 혹은 여자아이라면 밥이 가지고 놀고 이렇게 인연 가지고 역할극하는 그런 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Come Play With Me나 TT Toys and Girls라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꽤 되는데 혹은 어느 수준 이상 되는데 아이의 코드에 맞는 소재가 아이의 인지수준에도 여전히 맞는 그런 채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찾아는 보셔야 되겠지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모국어 수준, 인지수준과 영어 능력의 갭을 좁히는 다섯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보조수단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를 주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섯 번째 방법은 참고하시고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영어 그리고 아이가 영어 소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아이가 영어 자극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제한적인 상황에서 빨리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영어 단어 카드가 있고요. 영어 보드게임이 있고 영어 그림 사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하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영어 그림책 영어 리더스북, 우리말 더빙 영어 영상 그 다음에 친절한 영어 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시고요. 나머지 이런 보조수단들을 참가하시면 영어를 재미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수단으로서의 보드게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브레인 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수수께끼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연령이나 학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혹은 그것보다 한 단계 쉽게 활용하시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보드게임들 이런 보드게임들은 영어 감정도 높여주고 특정 영어 어휘 명칭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우연적인 영어 습득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이죠. 똥이 소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학년까지는 아주 빵빵 터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징고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징고나 징고 월드 빌더이라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알고 있는 영어 혹은 아이가 영어를 모르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드게임을 진행해서 생각보다 이해를 빨리빨리 하면서 게임을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영어가 따라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Ready, Set, Draw 라는 이런 보드게임도 있습니다. 이런 보드게임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지시사항들이 쉬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진행하려면 영어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들이 쉽게 나와 있고 충분히 아이에게 이해할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사전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서 단어를 다 외워간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영어 그림사전 정도 활용해서 아이와 부모님께서 퀴즈 형식으로 어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단어 맞추기를 하셔도 되고 정의를 읽어주시고 아이가 맞추는 것을 하셔도 되고 아이가 읽어주고 부모님께서 맞추는 것을 하셔도 되고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이 아이의 코드에 맞는 그런 영어 사전을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이런 것 한 개 추천드립니다. DK My First Dictionary라는 책인데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 사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 그림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조수단으로서 영어 단어 카드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카드는 제가 제작한 우다다 영어 알파벳 카드가 있고요. 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Make Your Sentence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Make Your Sentence는 영어 단어 그리고 뒷면의 그림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쉬운 말로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형식으로 하시면서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접하게 하는 데 유용하고요. Make Your Sentence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보고 그 나열한 문장을 이렇게 한 번 정도 써볼 수 있는 그런 활동도 겸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주 유용한 카드이고 현재 홍공 마켓의 효림파파 큐레이션 섹션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는 건 아니고요. 홍공 마켓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모국어 수준 인지 수준과 영어 능력의 갭을 줄이는 그 방안에 대해서 주된 방법 4가지 그리고 보조수단 1가지 이렇게 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리더스북과 그림책 그리고 우리말 더빙 영상을 활용하시고 영어 영상을 활용하는 것 이것부터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 리더스북은 아이에게 맞구나 아 이 정도는 어려워하는구나 더 쉬운 리더스북을 찾아봐야 되겠다 아 이런 리더스북을 활용하니까 아이의 코드에 맞구나 이 정도 소재가 아이에게 맞는 소재이구나 일단 해보시면은 조금 더 가닥이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에게 영어를 막 주입시키려고 하고 영어를 학습하게 하면 영어와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아직까지 영어 자존감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많이 학습하게 되면 힘듭니다.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혈리파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py 와 속 me 4 5 5 5 как 5 9 10 15 справ 국 10 15